아 벌써 11월이네 이제 12월이네 진짜 올해가 다 갔다 다 갔다 했지만 진짜 다 가버림 이제 어떡하냐 또 나이를 먹는다는 게 슬프네요 근데 아직까지 괜찮긴 하잖아요 그 저번에 두 살 버프 받아가지고 아직 괜찮잖아 이제 그거 아니야? 본전 아니야? 이 나이에 적응되려면 좀 시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쉽지 않긴 해 엔니비아 상대로 6렙 이후에 거리만 주면 바로 킬강인 거 아시나요? 코고모가 진짜 벽 거리도 주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엄청 뒤에 있어야 됩니다 거리 조절하면서 이제 딜 교환하면 코고모가 갉아먹을만 해서 괜찮은 매치업이긴 해요 한 방만 안 나가면 돼서 미드 코고모 1인자인가요? 너무 잘 아시는데 1인자 맞습니다 한 명밖에 없어서 살짝 이제 전교 1등 근데 전교생 한 명 살짝 이런 느낌이지 뭐야 미드 틀린다며야? 미드 카소스 아니면 트린다며? 코고모 하기 좀 빡센데 조합이 미드 카소스일 수도 있겠는데? 오케이 미드 카소스 상대면 또 괜찮을만 한데 카소스 큐 스킬이 피하는 사람만 잘 피하면 무조건 피할 수 있는 스킬인 거 아시나요? 아무도 없지? 수고하세요 자 마순팔 잘 먹고 갑니다 여기는 좀 무서운데? 제가 무조건 피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헬퍼 대 헬퍼가 대결을 한다 그러면 이제 다 피한다는 말이지 뭔 느낌인지 알죠? 무리하지 맙시다 이거 미드를 그냥 밀자 카소스 견제하기 전에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다오 그러지 마라 주세요 카소스님 카소스님 라임 밀고 피하고 맞추고 W 키고 고 고 유치화로 피하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어? 아니 이게 안 맞아? 옥차 그럼 피하고 피하고 이쪽으로 가면 살 수가 있겠죠 수고하세요 바로 귀하네 설정리 확실하게 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여기 돈까지 배우면 확실하게 이제 파밍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애매한데 그쵸? 아 아 진짜 내게 안 좋죠? 사구리가 길어서 6렙 까지는 좀 이렇게 해야겠다 먼저 움직이게 애매하고 이것도 다 태어났는데? 다우스 집가가지고 가볼까 이거? 여기에 여기에 그만 잡자 안되니? 설마? 안되는줄? 못잡았으면 진짜 억울에 죽을 뻔했어 그럼 사리면서 합시다 지금은 아 왜 그러세요 뭐야 리신 죽었네 뭐야 이거 아 그러지마라 린다야 에라이 에라이 아 까비 가위 간다 뒤에 가고 있긴해요 가위 좀 무리하긴 했는데 리신 우리쪽으로 차면 어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거 좋아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뭐야 이거 좀 빨리긴 했다 상대 오 공 못켰는데? 좋은데 이거는? 근데 진이 좀 많이 세긴 했음 아니 트린도 이거 한방에 죽을 줄 몰랐던거야 어? 하고 그냥 죽은거임 그냥 바로 어? 뭐 못케도 인정이죠 진이 좀 잘 컸었거든 리드는 뚫렸는데? 아이고 끔찍해라 바론갈수도 있거든요 친다 끝까지 치는데 얘네들 와 까비 얘 궁있잖아 죽었다 이거 할 수가 없다 길이라도 좀 하죠 아 좀 아쉬운데? 가드가 좀 잘 어울렸다 근데 아 일단 먹자 이렇게 된거 일단 치는게 맞아 와 이거 미친거 아니야? 카소스? 아니 이게 맞아? 너무 무지성이잖아 아니 카소스야 아니 몇자리를 너무 적극적으로 잡는데? 어 날 죽이시오 나를 죽여줘 하고 그냥 대놓고 걸어들어오네 옛날 살짝 시즌2 감성인데? 그때는 저렇게 했었거든 진짜 대놓고 몇자리 잡으려고 그냥 벤츠 마렵긴 하네 이거 아 바론 또 쳐? 상대? 어 이번에 먹었는데요? 좋은데? 따 따 여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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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맛? 이게 코그모거든 오? 여기 에라이 요구라오 GG 아 그래도 한타 다운 한타 한번 했네 마지막에 맛있다 이 맛에 코그모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음 굿 저거요? 아 뭔 탑이요 미드 플리즈 아트록스? 뭐해야되지? 아트록스 상대로? 뭐하지? 베루스 베리어 유치화 들어버릴까 그냥? 베리어 유치화 들고 2대1 한단 마인드? 이거 어때? 어 바텀이 해주나? 화이팅 우리팀 탑은 저거라서 좀 힘들어 바루스라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오케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이게 안맞아? 아군이 당했습니다 음 이건 많이 안 좋네 그죠? 처형 나가자 스펠 쓰지 말고 처형 다 하는게 나을 듯? 나쁘지 않다 아트 노플 자 바로 대각선의 법칙 나와야겠 겟 어? 내가 알던 대각선의 법칙이 아닌데 이거는 뭐야 아니 탑에서 3명 어 뭐지? 그건 내가 알던 대각선의 법칙이 아닌데 대각선의 법칙이 아닌데 어 나쁘지 않은데? 나쁘지 않은데? 까비 바텀이 잘하다가 터져버렸네? 어? 잡았다 오케이 타운 피하고 굿 아 근데 내가 죽었네 타워를 왜 내가 맞냐 이게 잡을만한데? 자야 한 번 잡으면 할만하겠다 저거 천원인데 지금? 아 이게 안 돼? 딜이 없는데? 어 까비요 보고요 헬프를 타려나 이 친구가 모르겠네 어 타네 이거 한 번 해볼까 님들 베리어는 있거든요 한 번만 피하면 까비 퀴한데만 피했으면 할만했는데 이걸 못 피했네 아니 W를 못 피했다 그쵸? 도빙은 해봤는데 어 자야 잡은거 좋고 자야 버스 좋아 예달리까지 와 저기 안지껴? 대박인데 어 굿 나쁘지 않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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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비 사비 전문은 뺐다 근데 이달리 왔는데 이달리 왔는데 잡았나? 차비 지금 모랑바루스라 좀 세거든요 아뇨 뭐야 아래에 또 왜 졌어 얘들아 이 빠졌구나 아 근데 저쪽으로 가면 그건 살짝 변수인데 에라 모르겠다 적에서 당했습니다 제라하스 노고 못 먹었네 와 제라하스 웰캐쌤? 데미지가 미쳤는데 여기 아 이게 안 맞다? 자 2차 타고 드가자 흐흐흐흐 내꺼 맛있다 피했나? 어 피했네 아니 몇 킬이 나온거임? 1분에 3킬씩 나왔는데 이게 맞냐? 20초에 1킬씩 나와 게임이 갈 수 있기남 아 곧 근데 아트록스 내가 안보이나? 왜 나 투명인간 취급하냐 또 좀 잘할걸 좀 못했네 아 이게 눈이 침침하니까 내 캐릭터가 어딘지 안보여 와우 거의 죽겠는데? 체력이 너무 없어서 니달리가 지금 엄청 세구나 니달리 딜 해주겄네 저는 그리고 베리어랑 그 갑공이 있어서 저 이게 안죽을만 할 줄 알았거든요 얘 그냥 펑 터져버리네 어떻게 써야되지? 어떻게 써야되지? 자야 139개 이거 맞아? 케이스가 26분인데? 그럼 뭐지? 어 좋은데? 오케이 용이나 먹어야되나? 뭔가 더 하기 애매하네 뭔가 쭉 빠져야될듯한 뭔가 쭉 빠져야될듯한 맞춰가자 굿 한건 했구나 딱 하나 끝났다 이러면 몇킬 나왔어? 진짜 100킬 가까이 나왔네 이거 뭐 웨어하우스 한판 한거 같은데? 근데 이겼다면 오케이입니다 저기가 좀 끌고 오긴 했다 그래도 좀 봐줘요 얘기를 하고 몇킬 몇킬 킬 몇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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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